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. 이 정도면 이제 컨벤션 효과는 끝나갈 시점으로도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? 현재 여론이 어떤지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윤 기자, 바로 듣죠. 여론은 어떤 겁니까? 네, 조사기관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 이번 주 발표된 여론조사 5개를 살펴보겠습니다. 다자대결에서 이재명, 윤석열 두 후보의 결과만 떼서 보면요. 5개 가운데 4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게는 17%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. 오늘 나온 게 한국갤럽조사인데요. 이재명 후보는 31%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42%였습니다. 다만 4개 기관 합동으로 조사한 MBS 조사에서만 1%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종합해보면 일단 윤 후보가 앞서는 것 같긴 한데 여론조사는 오름세다 내림세다 추세가 중요하잖아요. 추세는 어떻습니까?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 5일을 기점으로 이재명,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앞서 5개 여론조사에서 추세를 볼 수 있는 4개 여론조사를 추려봤는데요. 이 그래프에서 두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벌어질수록 우상향 직선이 되고 좁아질수록 우하향 직선이 되는데요. 이처럼 1개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지난 5일을 전후로 지지율 격차가 커졌습니다. KSO와의 여론조사를 보면 0.8%에서 13.2%로 차이가 벌어지면서 윤 후보가 앞서나가고 있고요. RN서치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로 3.6%에서 14.4% 차이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.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윤 후보의 오름세입니다.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.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직전 두 후보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렇게 벌였지만 이번 주 오차범위를 넘어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. 그럼 이제 저 정도면 윤 후보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? 네, 후보 선출 이후부터 오늘까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. 먼저 MBS 여론조사를 보면 후보 선출 전 5%포인트 차이를 보였던 격차가 선출 직후 7%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다가 이번 주엔 1%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. 반면 KSOI 여론조사에서는 선출 직전 0.8%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다 선출 직후 11.8%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고 이번 주에는 그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. 선출 직후 지지율 격차가 커진 것은 컨벤션 효과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선출 2주가 지났으니까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면 상당히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. 이제부터 중요한 건 추세가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바뀔 거냐 하는 겁니다. 어떨까요? 컨벤션 효과로 벌어진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두 개의 여론조사 다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MBS는 선출 후 1주차에 벌어졌던 격차가 2주차 조사에서는 좁혀졌는데 KSOI는 2주차 조사에서 격차가 더 커진 것을 보실 수 있죠. 컨벤션 효과 이후 조정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. 향후 두 후보의 지지율 수없이 출렁일 텐데요. 실점을 덜하는 후보의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정치부 윤수민 기자였습니다.